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 마사지가 시작이 된거죠. 딱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3일 전부터 시작이 됐네요. 여당 차기당 대표적합도 안철수 39.8% 김기현 36.5% rn서치 뭐 이런 데 다 뭡니까 아마 그쪽 동네하고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3일 전부터. 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오늘 큰 기사가 나왔죠. 60.5%에 37.1% 한국갤럽. 이런 여론조사들이 어둠에 쌓이는 특정 그룹들에 의해 철두철막의 이름이 장악되고 그 동네 친구들이 이런 데는 귀재일 거 아닙니까 권력을 탈취하는 데는 이렇게 이제 끌고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이 띄웠던 것처럼 안철수를 띄워가지고 안철수를 만들어주겠죠. 안철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본인도 잘 알 거니까 선거부정 세력들하고 또 타입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 뭐 재키님 좀 준석이 때랑 똑같네요. 똑같은 거죠. 한나님 이준석 대표될 때 분위기가 비슷한데 똑같은 거죠. 아마도 당대표 선거 끝나도 전문대처럼 선관위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봄팡이처럼 한국의 모든 선거들이 다 조작으로 그냥 점철돼 버린 겁니다. 정치하는 놈들이란 것이 참 대단하죠. 선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후손들한테 뭐죠. 선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로 나라를 물려줘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선관이 오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그 조합장 선거는 언제 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명분을 찾는 겁니다. 명분을. 이번 같은 경우는 명분이 김기현 씨가 남진 씨하고 찍었던 사진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여론 결과를 조작을 할 때 여론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 근거나 이유를 항상 구시를 찾는 거죠. 그 구시를 찾아가지고 그걸 구시를 기하점으로 해가지고 여론 마사지를 크게 뒤집게 되는 겁니다. 구시는 뭐 찾기 나름이니까 구시를 이만큼 생기게 되면 그 구시를 가지고 언론만 협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참 내가 볼 때는 보통 그냥 상황이 아니고 병이 깊어도 이만저만 깊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 당선돼가지고 한 달이 됐는데 전혀 여러분들 조작할 필요가 없는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도 조작을 하니까 민주당이 공천만 하면 따놓은 당상인 광주시장도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전남도지사 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차잖아요. 전북도지사 선거도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기만 하면 100%이면 당선되는데 그래도 뭡니까 득표소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몰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냥 적당해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칠칠칠 못하게 판단하면 당하는 거죠. 본인이 당대표조차도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작범들이 지금 조작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2024년 무슨 총선은 본인이 원하는데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이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그럼 나라는 완전히 갑니다. 궁극적으로 좌파 장기 집권 국가가 될 것이고 거기서 걷지 않고 선거 사기를 지지른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나라를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뭐 구한말에도 뭐죠 친중파가 있고 친소파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중국 쪽에 줄을 댑니다. 중국 쪽에 줄을 서겠죠. 왜 중국만이 영속적인 이익을 그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민 정책을 바꿀 겁니다. 한쪽을 한반도 남쪽의 대거에 이주를 시키게 되면 그걸로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정선거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제를 변혁시키는 것하고 중국의 속국화를 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국민들 다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그렇겠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을 조작하기 때문에 10만 20만 30만의 개표 참관인들이 밤을 새고 투표함을 지키더라도 전산을 조작하는 데 뭡니까 조작값 5% 홍준표가 받은 100표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5표를 뭡니까 민주당 후보에게 그냥 순식간에 넘겨버린 겁니다. 황교안이 받은 100표 가운데 45장을 뭡니까 이낙연이 함께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네 3구 대통령 선거가 260만 표 정구에 차이가 난 겁니다. 선관위 발표가 24만 7077표입니다. 240만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240만 표를 120만 표를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빼앗고 120만 표를 뭡니까 이재명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 짓을 해가지고 뭐죠 권력이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안 넘어가게 된 거죠.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란 게 다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인사꾼을 가진 사람이 한 자리 주는 거 누가 여러분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심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여러분들 제가 친한 분이 청와대를 한번 들어가 보니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외국물도 많이 마신 분이고 대통령 빼고 다 뭡니까 다음 자리에 어디 갈 건가 관심을 가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놈도 뭡니까 나라 생각하는 놈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다음에 저분이 내한테 차관한 자리 주나 장관하는 자리 주나 뭐 그런 것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공병호는 정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과 달리 퇴임 이후에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주 참 잘 사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띠동갑 12살 차이니까 살아야 될 일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절대 감옥을 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언을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 자리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리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합니다 보통 한국의 남자들과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인 겁니다 한 번도 남 밑에 여러분들 크게 구속받거나 한 것은 10년 정도의 직장생활 빼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도 파헤치잖아요 다 사람들 뭡니까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러나 제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덕놈들 책에는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4.15 총선만 보면 선거가 안 보입니다 2016년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보면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가 완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까발긴 책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도덕질했는지가 다음에 2권 3권이 나올 겁니다 3월 첫 주에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2권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여러분들 잘 대시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판단을 가리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닫겠다고 하면 본인도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초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좀 생각보다 일찍 온 겁니다 어쩌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지 모르겠죠 대통령도 신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이 조작을 하구나 여론 마사지를 시작한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은 안철수를 밀어 가지고 안철수를 당선시킨 다음에 미래의 권력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완전히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어질어질하게 만들어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대충 뭡니까 근사한 정도로 뭐죠 의숙소를 확보한 다음에 2026년 선거에서는 뭐죠 바로 좌파의 여러분들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조작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이번처럼 1%가 아니고 한 10% 정도 격차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변의 여러분들 뭡니까 외곽단체를 총동원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 가지고 뭡니까 그걸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만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칼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칼은 여러분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지 못 쓰고 다음에 가면 자기가 찔려 죽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셔 가지고 당대표 선거가 조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전히 뭡니까 대통령 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하면 총선 대선 다 날라갑니다 그럼 본인도 고초를 겪지만 국민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그때는 옆에 있는 장제원이니 권성동이니 다 정치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을 이용해야 될 대상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앞에서 네 이렇게 하겠지만 내 이야기를 김근희 여사는 시간이 좀 있을 건데 공병호 tv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김근희 여사 팬카페 같은데 가서 공병호 tv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권해주세요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좋은 나라를 참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지 않습니까 전후에 그 많은 국가들이 개발 경쟁을 벌였지만 참 한국처럼 반듯하게 나라를 세운 데 더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국민들이 좀 방심하는 사이에 있게 부정선거 세력들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과거는 다 과거거든요 흘러가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수선하고 개선하고 혁신하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제도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017 2년부터 투표지 분류기가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뭡니까 선거가 망가진 것을 지금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 이전까지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공정하게 안 하겠냐 누가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 보니까 완전히 괴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고 개선 못하면 한국은 여러분들 그냥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어쩌면 이번에 지금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야무지게 손을 좀 대면 그러면 초기 제압이 좀 될 수 있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